익명 중 그렇다고 왜 자꾸 튕겨? 뭐야! ... 어디가? 피드류 스틱, 돌아와! 막 그 · 아 너무 느려 정글링 미치겠네 상대편 카사스는 엄청 빠를텐데 어 어디갔지 이거 아 이거 다이브인가? 헐 정말 왜 저렇게 써 아 잡았다 아 나르한테 어 나쁘지 않아 미드가 판테온 이어가지고 아 상대 레디 있을텐데 아마도 정글 좀 말렸고 야스오 노전벨이긴 해 어 어 흠 흠 판테온 진짜 미친듯이 돌아나냐에요 미치겄어요 정글 망했어요 미드에서 겸지수 충전 먹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잡골 먹고 칼날불이 먹고 내려와야겠다 이렇게 잡골 먹는 이렇게 세캠프 하는 카운터가 우리 블루 들어오는건데 제가 그렇게 했네 어 뭐야 아 아 개 느려 정글 진짜 자 여기 계속 들어와 지금 미쳤나봐 빼야될때 주도권이 너무 없어 우리팀 주도권이 너무 없다 자 아까 보뚜가 올라온거 보니까 늑대까지 털렸을거 같은데 야스오가 너전벨인데 레벨이 너무너무 높다 이러면 안 돼 안 걷기 써 이거 개이댁 아닌가? 나 이거 죽었을거 같은데 카운터한테 아마 내가 승전부터 터지면 살고 안 터지면 죽을거 같았는데 얘 전멸도 빠졌으니까 개이드 카우스 너무 잘 컸어 정글 다 털려가지고 카우스 카우스 초반에 정글링 빠른 애가 카운터인거 같아 판테온 노전벨이고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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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런 이건 못잡을거 같고 이건 못잡을거 같고 이건 못잡을거 같고 리콜타임에는 한번잡을까 어 죽을려고 그러는데 어 죽을려고 그러는데 아 아 아 카우스 당심안하네 자 카우스 카우스 이쁘다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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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임 야야 피드식 또 튕긴건가?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뭐해 아 컴 구리면은 하지마 게임 좀 아하핳하핳하핳하 이게 빨갱스마야 데미지 감소 아 개 cough 곱궁 연원이안? 곱궁 BF 왜콱궁은 BF? 응 딸피의 유혹은 참을 수 없긴 해 아 4레비네 피즈스틸 튕겨가지고 너무났던데 어 뭐야 또 튕겼나? 아니구나 아 피즈스틸 가만히 있으면 튕긴 것 같아 이제 아 피즈스틸 오레벨이어가지고 와 텔포라도 타 텔포라도 아 안되나 뚜둘게 맞고 있었네 얘도 아 나 죽을지도 몰라 이거 무빙 무빙 야 뭐야 못잡는 각인가? 오전벨이긴 했는데 네 오케이 어쨌든 리드 판트는 썩어가고 있다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4킬 데스네 안 썩었네 아 아 잘 컸다 근데 생각보다 아 뭐야 야수어 미쳤나봐 뭐야 아 뭐야 과학인가? 판테온 오열 중 아 카멜 궁극기 뺏을 수 있거든 어 도와주지 아니 이거 킬 거의 공킬인데 아 아 플래시 아깝다 전력 먹나 보다 재패 타워 방패 포탑 방패 끝났으니까 탑에다가 푸는 건가? 아 빡세 보이는데 아 아 아 퀴 한 번만 더 쓰고 아 설마 이거 쳐?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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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에반데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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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만 갈기면 되는데 저거를 평타를 아 딸피 유혹인가 이게 어 뭐야 뭐야 오 굿 아 아깝다 와 다 개피였는데 아 우리가 먼저 잡았으면 승급무 터지면서 다 살았을 것 같은데 아 드래곤 4초 이거 누구지? 무선매른데 알리굼이 좋게는 하단 말이야 알리굼이 좋아 좋다 알리굼 너무 좋다 오케이 드래곤 먹으려면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드래곤 드실? 약간 몸이 허약해서 드래곤 혼자 먹기는 좀 빡셈 아니다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드래곤 바다 드래곤 좋지 정글링 좀 돌면서 와 수호천사 어 아 야스오쿵 쓰기를 한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떻게 나이스 수호천사 뺐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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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소스 궁 없거든 이거 카소스 전령도 못쓴다 이거 카소스 궁 전령 전령 못써 이거 전령 못써요 전령 날라가요 오오오오오 초시개부터 가야될 듯 전령 날라 갖고 아오 타워 처형됐고 빠른 리콜 타워 한명 남아가지구 저런 멘탈좋아 피들스틱 아주좋아 시뮬레의 실수도 자신의 실수다 이렇게 팀원 멘탈 관리해주네 쭈구리 메타 이제 슬슬 탄력받는다 카소스 궁극기 뺏어가지고 대충 써도될듯 데미지용으로 어 가는중 카소스 궁극기 알리궁 개사기 알리궁이 제일 좋은거 같다 진짜 피가 안달아 판테온 어딨냐 여기 없고 와 시 카소스 알리궁 너무 좋다 와 싸일 상대로 절대 하면 안되겠다 알리스타 와 캐릭이 무적이되 싸일 정글 왜 정복자 만들냐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게이머들이 들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여주를 안드는 이유는 내 생각에는 E가 잘 맞추기가 힘들 스킬이라 그런거 같아 E가 되게 맞추기가 힘들거든 E가 되게 맞추기가 힘들거든 아이템트리는 약간 자유롭게 가도 되는거 같아요 존야는 필수인거 같고 존야 전에 벨트 섞어도 좋고 아 온다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카렌즈 어 너무 좋고 갑 너무 좋고 어 아씨 아 왜이렇게 안맞냐 어 아 자 궁쓸게요 아 겁네 약해 어차피 존야 하나 상관없어 소식이 아니야 어어 어디까지 들어가있냐 판테온 궁 좀 줘볼래? 판테온 궁 좀 줘볼래? 판테온 궁 아 범이 넓어 범이 넓어 아 판테온 궁 계속 1이네 1? 겁네 쎄네 근데 존야가 있어야 판테온 궁 쓸 수 있을듯 아 아 오던가 오던가 아 아 잠깐만 요즘 지옥이 이거 바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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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닛이 좋았고 존야 사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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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에 맞아 죽은거야? 미니언에 맞아 죽은건가? 뭐 술방울에 데미지가 있진 않잖아 뭐야 오케이 나이스 내가 죽인줄 알았네 깜짝몰랬네 개자 컸다 빨리 16레벨 찍자 아 찹찹 그냥 씨 손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 오오오 폭박 와오오 폭박 피델스틱도 잘 크니까 세네 이거 AP봐 200이야 섞었던데 어디냐 왜 안막지 이리와봐 갖고와봐 얘네 뭐해 왜 안막아? 또 멘탈 나갔나? 멘탈 또 나갔나? 맨날 나가 얘네들 멘탈이 뭐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아 연승 달달하다 아 미쳤다 하하 진짜 이러다 챌린저 가겠는데 나 진짜 새로운 친구를 찾아가지고 사일러스가 좀 괜찮아 초반에 정글 다 털려도 어쨌든간에 그 뭐야 죽지만 않으면은 게임이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 반테온이 템 열었나보네 반테온이 템이 없네 저번에도 얘가 열었었는데 오픈했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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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테온이 좋긴 한가봐 어쨌든간에 이 점수 때 저 원챔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캐릭이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에헤 자 그러면 KT장 나쁜 캐릭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정말 지옥같은 금하거든 저 판테온도 분명 아프리카 대 진에어 두팀 다 오랜만에 경기 캬 이때 팀콜도 더 들어가지 말라는 오더가 나왔는데 그렇죠 에이밍은 각을 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녹탄 녹붕이 녹붕이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대회에서 궁극기 쿨이 너무 길어 아프리카 대 진에어 네 아 플레이는 굉장히 날카로우죠 네 안 쏠 것처럼 하다가 쐈어요 강타이신 말랑 바람 스틸을 무려 이번 스플레이 세 번이나 했습니다 무슨 뭐 그라하스 리신 이런 것도 아니고 신짜우로 저를 플레이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신짜우도 근데 궁극기 스마이트하면은 데미지 꽤 들어가가지고 스틸 괜찮아 루트 플레이 보면서 감탄을 정말 많이 했어 아우 깨투르킥 다론 스틸 3회 뭐야 이런 것도 데이터를 할 수가 있나 오우씨 네 신짜우도 이런 것도 데이터화를 할 수 있노 네 신짜우도 경기 근데 비 해외 으 2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